주사위를 던지고 제비 뽑기를 하고 가구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한 방식입니다.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이런 식으로 낙찰 업체를 미리 정해 수익을 챙기다 적발됐습니다. 이 돈이 10년 동안 2조 원에 달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엔 통상 붙박이 가구를 함께 설치합니다. 싱크대나 거실장 등의 빌트인 가구 특판 구매 입찰에서 31개 가구 업체가 최근 10여 년 동안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혈 경쟁을 피하며 2조 원에 달하는 물량을 나눠 먹은 수법은 교묘했습니다. 입찰 전 주사위를 굴려 순위를 정하거나 제비를 뽑아 낙찰 예정사를 합의했습니다. 선정된 낙찰 예정사는 입찰 견적서를 미리 공유했고 들러리 업체는 이보다 높은 금액을 적어 일부러 떨어졌습니다. 담합 입찰이 끝나면 단체 채팅방에서 수고했다거나 이대로 천년 만년이라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짬짬이로 아파트 분양원가가 올라 국민들이 84제곱미터 기준 25만 원 안팎의 분양가를 더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1개 업체의 시정명령과 함께 93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되어온 가구업계의 담합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특판 가구 시장에서의 경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과징금이 가장 많은 한 셈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구시대적인 담합 구태를 철폐하고 윤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담합권과 관련해 8개 가구업체와 전현직 임직원 12명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